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과도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는 동안 끊겼던 내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활력을 채우는 건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 비타민C예요 그리고 레몬에는 구연산 그리고 시트르산 이런 것들도 우리 에너지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무비력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어떻게 짠 하고 에너지 뿜뿜 올라옵니다 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뭘까? 디톡스? 맞아! 화장실 잘 가 그리고 살이 쭉쭉 빠지고 피부에도 좋은 게 이거야 워낙에 이 폴리페놀 그리고 팩틴 섬유질이 많아서 지방 쌓이는 것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엄청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안에 박테리아를 주어서 입냄새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레몬을 활용해서 레몬스 만들어볼 거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껍질채 해야 돼 당근도 껍질, 사과도 껍질, 토마토 껍질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껍질은 식물을 지켜주는 갑옷이야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레몬 껍질에는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P의 일종이죠 해스피리딘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거든요 레몬 껍질채 먹기 위해서 레몬 세척이 중요하겠지 엄마가 베이킹 소다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박박박박 문질러가지고 식촛물에 마지막으로 담궈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놨거든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알려줄게 깨끗하게 씻은 레몬 한 개와 물 1리터를 팔팔팔팔 끓여서 살짝 식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쳐주면 돼 간단하게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팔팔 끓였다가 5분 정도 식힌 물을 넣고 레몬 한 개 슬라이스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레몬을 넣고 충분히 우려 주시면 끝나는 거야 엄마 왜 근데 찬물을 안 쓰고 끓인 물을 써? 좋은 질문을 했는데 항산화 때문에 그래요 실험을 했거든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물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레몬 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를 실험을 했는데 끓였다가 식힌 물가 한 80도 정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어서 레몬 껍질하고 과육 속에 있는 항산화 능력이 제일 우수했다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물을 시원한 물을 쓴 게 아니라 끓여가지고 살짝 식힌 후에 레몬에 넣은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러면 비타민C는 파괴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일부 파괴가 돼 근데 레몬의 항산화 성분 리미노이드 성분은 아까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흡수가 최대로 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레몬 말고도 많지만 레몬에 들어 있는 리미노이드는 레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거든? 그래서 비타민C를 약간 손해보면서도 리미노이드를 최대한 뽑아먹는 방법을 엄마가 뜨거운 물이라고 한 거야 자 이게 충분히 우러났거든요 따뜻하게 그냥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드셔도 좋아요 냉장고에 엄마가 났던 레몬수거든? 자 한 잔씩 딸은 이 텀블러 같은 데다 갖고 다니면서 먹어도 좋아 알았지? 자 한번 마셔보자 어때? 상쾌해 상쾌해 그냥 식탁 위에 올라가 있잖아 진짜 마시면 입안이 상큼하고 좀 깔끔해진다고 할까 우리도 계속 레몬을 좀 항상 옆에 놔두고 먹으면 좋겠어 그냥 먹기 싫다 그러면 여기 약간 꿀 조금만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 생각보다 그렇게 쉬지 않잖아 그래도 만약에 좀 이게 쉬다 그러신 분들은 레몬 양 좀 줄이셔도 돼요 뇌를 살아나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도 레몬수로 해밀레 하세요 해밀레 하세요